자 2020년도 8월 2020년 8월 25일 12시 넘었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을 해드렸듯이 말씀드렸죠 2367까지 목표가가 정확히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대로 그냥 정확히 가잖아요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려도 오늘은 어차피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수 조정이 오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쫓아붙지 말고 기다렸다가 매수로 대응 들어가라 그래야 돈을 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가면 때려 맞고 밀리고 또 정고점 돌파하면 또 때려 맞고 밀리고 정고점 여기 돌파고 몇 틱 올라가니까 또 때려 맞고 밀리고 여기 돌파하고 또 몇 틱 올라가고 나니까 또 때려 맞고 밀리고 그러면서 직전정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시세가 제가 얘기했던 것대로 2367포인트가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제가 아침장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 드렸잖아요 오늘은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어제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시황 분석을 하면서 자그마치 6번 7번을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제가 뭐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이게 돈 버는 비결이에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거를 아침장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제 얘기대로 올라가는 거 지금 눈으로 보셨죠 목표가 2367 치는 거 보셨죠 이제 2368을 한번 찍을지 몰라요 조금 있다가 자 2368을 찍는다라고 해도 2368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이제 계속 하방압력을 누적적으로 받을 겁니다 아주 아주 신락같은 희망이 2368을 돌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은 거의 10%도 안 되고 그냥 확률은 없다 확률이 없는 구간에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쫓아붙어야죠 근데 아마 확률이 거의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예측한 것대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조종 오면 매수 들어가는 거 위험해요 정말로 뚫고 올라가면 그거는 뭐 아주 확률이 없는 게임에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큰 돈을 벌겠지만 확률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돌파 못합니다 자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미 다 5장 예측을 해 드렸으니까 5장 예측해 드렸으니까 놀면 뭐 합니까 한 가지라도 배워야지 이게 돈버는 비결인데 하나씩 하나씩 대상물점에 눈을 뜨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 이게 바로 제가 그동안에 수천 수억을 들여서 배운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가리켜 드리는 겁니다 예측해 드렸으니까요 감사합니다.